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749면, 50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노예미야서는 새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다룬 것 같아서 우리 에스더 1장 19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우리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는 나갑니다. 제목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더 1장 19절 우리 750면쯤 있을 겁니다. 에스더 1장 구약 성경 750면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왕일 만이 선이 여기실지인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서는 옛날부터 성경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른 논란보다도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실어도 되나 다른 말로 하면 정경, 우리 외경이나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는 거기 넣어도 되나 이런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는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 있나 그러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한 어떤 왕의 어떤 그리고 궁중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로 가장 메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더서가 성경 아니어도 괜찮은데 왜 넣었을까? 그리고 빼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런 거는 지금 새벽 기도니까 우리 얼른 한번 이렇게 에스더서 1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엎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어느 지역입니까? 페르시아는 지금 성대로분들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이라크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티그리스강이 있고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동쪽이죠. 그 오른쪽에 이란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고 우리 성경에는 거기를 바사라고 그럽니다. 바사. 그러니까 그 바사의 페르시아가 이제 다 망하고 바사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역사인데 이때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 때입니까? 유대인들은 1차 포로 귀환이 됐고 아직 2차 포로 귀환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어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판에 직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들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토스 1장. 이 일은 아하수외로 왕 때에. 아하수외로가 누굽니까? 그러면 영어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옆에 보면 XERX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래식 음악이나 세상 역사에서 XERXES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아하수외로 왕이 바사방을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고민이 있나 그러면 그때 헬라가 그리스가 힘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무찔러야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의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무찔러야 되는데 이건 무찔르려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 있는 장수들과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군비도 나오고 군사도 동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1장 2절. 당시에 아하수외로 왕이 수상궁에서 그 궁 이름도 나옵니다. 왜 나오나 하면 이 사람들은 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별장 같은 궁도 있고 겨울에 가는 궁도 있고 자기 진짜로 다스리는 궁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궁으로 가는데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고는 한 3년쯤 다스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잔치를 베푸는 풀로 모으는 사람들은 3절 뒷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있고요. 4절. 왜 잔치를 베풉니까? 왕이 여러 날. 며칠 동안요?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위엄, 혁혁함 이런 걸 나타내려고. 그런데 이제 세상학자들은 이 사람이 잔치를 베푼 이유를 또 하나가 됩니다. 저기 저 헬라를 쳐야 그리스를 쳐야 되는데 지금 장수들 마음을 확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 역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있는 것도 쇼하고 보여줘야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 묶어서 중앙집권제같이 전쟁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날이 다음에 얼마입니까? 180일 동안 귀족과 방백과 장군과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5절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어디예요? 후원떨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잘 보셔야 됩니다. 180일 동안 참 헛어져 있는 장군들, 장수들, 방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180일 동안 했습니다. 그게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니까 이번에는 그 도산, 수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며칠 동안 합니까? 이때는 7일 동안 합니다. 이때 이 도산, 수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한다는 것은 남자들만 불러 사는 겁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여자들은요. 그 다음 성경 보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합니다. 이제 5절에 도성, 수산에 있는 인민을 위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왕궁 후원떨에서 며칠 동안 합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참 금잔으로 어주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세로 왕궁에서. 이때는 여자들만 모으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합니다. 남자들은 후궁 뜰에서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잔치가 7일 동안 남자들은 후궁 뜰에서, 여자들은 왕궁에서, 왕비가 주관하면서 여자들은, 왕이 주관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7일 딱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잔치는 없는데 에스드설을 가만 보시면 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잔치라는 말을 나중에 읽으시면서 댁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에스드설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건 중에 하나는 잔치예요. 지금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를 하다가 일어납니까? 잔치예요. 그때 희한합니다. 18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 마지막 끝머리에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남자들끼리만 모아서 후궁 뜰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보기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시라, 부어라, 마음껏 먹으라 우리 백성들. 그러면서 하다가 마음속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왕비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데려오라가 아니라 완전히 정장을 해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성경 보시면 11절, 10절 앞에 보면 제7일에 왕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흥이 일어납니다. 뭔지 알죠? 주흥이 일어나면 사람 안 하던 노래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허풍도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서 왕이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왕의 내시들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갑니다. 11절.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뭐가요? 용모가 보게 좋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 몸짱 이렇게 그렇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후가 싫어요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왕후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왕후가 오기 싫다고 안 합니다. 명령에 불복정합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자는 모여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주흥이 돌아서 막 큰소리치고 그랬잖아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막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율법학자들, 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이러면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거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각 가정에 지금 여자들이 지금 이거 여자들은 따로 모여서 잔치하잖아요. 거기에 왕의 명령이 내려갔는데 왕의 명령을 정식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면 페르시아의 각 가정의 남자들의 이게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왕명도 지금 어기는데 집에서 남고 더 좋은 여자를 얻으시고 이런 일이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쭉 읽어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이거 왕명을 어기니 이거는... 그래서 이제 19절 우리가 보시면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 때 와서 뒤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모여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내려가면 전국에 있는 부녀자들이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그거를 보고는 절대로 가정의 가장에게 그리고 절대로 왕의 권위에 이렇게 대항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장님들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왕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한 게 과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성경이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이 왕비는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왕비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에스다 1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180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잔치하다가 7일 동안도 아무 사고 없이 잔치하다가 마지막 날 끝자락에 가서 왕이 주웅이 돌아가지고 왕비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180일 동안 아마 이런 일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왕비도 푸는 자들을 데리고 수상궁에서 깔깔깔깔하면서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남편들 혹시 이렇게 조금 뒤따마다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 누가 일어나게 했을까?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무슨 무엇인가 큰일을 할 때는 앞서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앞서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략길을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진을 칠 때는 여호와의 괴가 성막 속에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열두지파가 삥 들어오고 가면서 이렇게 진영을 만듭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는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괴 중에 있는 은약괴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갑니다. 뚝 떨어져서 앞서서 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괴가 딱 멈추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자야 되나 보다. 괴가 계속 지나가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네. 사랑하시는 성들들 광략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치는 곳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괴가 제일 뒤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움직입니다. 보통은 고핫 자손이 괴를 메고 움직이는데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가서 요단에 발이 딱 닿았을 때 물이 딱 끊어집니다.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물이 딱 끊어집니다. 요단에 발이 닿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몸에 거둘 시기라 요단에 물이 뚝까지 차고 넘칠 때입니다. 들어가다가 이렇게 잠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제사장들이 요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 앞발이 가서 딱 닿으니까 물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려오던 물이 뒤에서 끊어졌으니까 뒷물을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는 물이 막 넘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인가 보면 우리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가.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잖아요. 요셉이 보복을 하면 우리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그럴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뭐 같아요?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형들도 다 울고 요셉도 하면 다 울었지 싶어. 특별히 요셉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때려 죽여도 속이 덜 풀리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일합니다. 혹시 고민 많이 되는 거 있으세요? 앞이 너무 어둡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럼 앞서서 일하시면 앞을 가르쳐 주면 되지. 우리는 그 앞을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는 앞을 모른다? 그러나 앞을 모르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을 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앞을 모르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 사연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올해 말쯤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때도 유대인들 살아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뭐라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그분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찬 거라고요. 우리는 미국 대선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되든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면서 이번에 돼야 될 사람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나님은 누구든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더 어려워지든지 더 안 어려워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잘 모르면서 따라가면서 우리를 맡아서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일을 앞서서 하십니다. 그 안에 붙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손짓하고 있다고. 그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그 손은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애쓰더서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앞서서 일하는 하나님 잘 붙들고 하나님 한평생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 이론이 코로나가 더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고인들 중에도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 수도. 더욱 하나님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참 흙으로 돌아가는 별것 아닌 인생들 너무 의지하고 붙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지금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왜 이곳까지 나를 보내셨는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헛어져 있는 성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애쓰도 전도사님 하나님 참 주님 말씀 붙들고 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손짓 발짓이 성령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는 놀라운 또 감격의 시간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